사랑하는 메가스택스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이제 수능까지 한 50여일 남았어. 그치? 얘들아 50일 짧지 않아요. 열심히 하시면 점수 분명히 오릅니다. 알겠죠? 분명히 올라. 제가 이제 사실 지금 이 메가캐스트는 좀 급조해서 찍는 건데 급조한다라는 말이 이 얘기 좀 너무 해주고 싶어서 선생님이 그냥 좀 급하게 여러분들한테 메가캐스트를 찍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쵸? 그냥 좀 찍는 건데 요즘 들어서 수능이 막 다가오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들이 막 올라오다 보니 선생님 게시판에도 또 선생님 뭐 인스타 DM 또는 뭐 카톡 문자로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확인을 받으려는 메시지를 보내 확인받고 싶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저 지금 뭐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거야 선생님 저 지금 예를 들면 구평 때 5등급이었는데 저의 목표대학은 어디고 목표과는 어디까지 가고 싶고 가야 돼요 근데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면 2등급 가능할까요? 3등급 가능할까요? 1등급 가능할까요? 저 꼭 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선생님한테 물어봐 그럼 이제 하나 물어보자. 선생님 뭐라고 대답해야 돼? 뭐라고? 불가능하다. 그래? 가능하다. 열심히 해봐. 이래? 선생님 그런 문자와 카톡과 DM과 또는 게시판의 상당글을 보면 선생님의 감정이 여러 가지로 좀 요동적 무슨 마음이 좀 드냐면 그래 쌤이 옛날에 올렸던 캐스트 중에 선생님 친구 중에 80일 만에 S대간 썰 뭐 이 캐스트 혹시 본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안 봤으면 좀 자극하려고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때 내가 내 친구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한 번 했냐면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질문하지 않아 물어보지 않는다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면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물어보는 시간도 아깝거든 그래서 그런 질문 안 한다? 그러고 그냥 해 그러니까 소위 공부법에 대한 상담 안 한다고 니네 겨울부터 지금까지 공부법 상담 얼마나 많이 했어 선생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선생님들 뭐 여기저기서 공부법 상담 안 했어? 발음이 안 되냐? 갑자기 공부법 상담 어? 근데 공부법 상담을 해보면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서 공부법을 제대로 모르고 이상한 걸 해서 성적이 안 나온 거야? 아니 솔직하게? 아니잖아 그치? 결국엔 열심히 안 한 게 더 크거든 물론 잘못된 방법으로 맞지 않는 방법으로 막 하다가 어... 그래서 잘 안 된 수 없는 것도 있긴 있지만 지금 50여 일을 한 이 시점에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를 물어보는 건 진짜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면 그런 질문 자체가 질문하는 시간 자체가 아까워서라도 하지 않아 그리고 불안감이 몰려오고 걱정에 몰려오는 거 그래 그건 백번 천번 만번 이해해 공부하다 보면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 있겠지 그러면 그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을 묵상하면서 아 안되면 어떡하지 나 꼭 돼야 되는데 하면 그리고 공부하다가 뭐 조금 안되면 막 걱정되고 이거 그게 이런말하면 의미가 있니 지금? 그게 의미가 있냐고 없잖아 그쵸? 없잖아 물론 지금 선생님이 또 하는 말도 그냥 백번 맞기만 한 말이지 아 쌤 누가 그거 모릅니까? 아 근데 공부가 안 되는데 걱정돼서 막 불안감이 올라오는데 세상에서 제일 힘든 병이 우울증이라는데 진짜 막 우울증처럼 내가 불안하고 걱정되고 막 죽겄는데 아 누군 몰라요 쌤? 아 나도 알아요 근데 안되는데 어떡하라고요? 라고 발 동동 구르며 속상해하는 그 마음도 백번 천번 만번 이해한다 예 그러나 그러나 선생님한테 이거 가능한가요? 라고 확인받고 그 확인받는 걸로 그럼 확인받아서 선생님이 그래 돼 할 수 있어 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공부가 잘 돼? 그것도 아니잖아 그치? 그것도 아니잖아 맞죠? 자 그러면 쌤이 여기서 여러분한테 해결책을 조금 제시할게 해결책을 제대로 진짜 진짜 중요한 해결책이야 얘들아 남은 50여일 정도 남았는데 남은 50여일 시험을 잘 보게 될지 못 보게 될지 모르지만 톡 가놓고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하면 못 볼 확률이 훨씬 높아 그치? 훨씬 높아 못 보게 될 확률이 엄청 높아 그럼 이렇게 가면 안되잖아 그치? 아 그럼 쌤 그냥 미리 재수를 결정할까요? 쌤이 예전에도 몇 번 캐스트를 얘기했지만 미리 재수 결정안에 치고 성공한 케이스를 나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알았어? 내가 인간 강사 벌써 10년 넘게 했거든 내가 10년 넘게 하면서 난 단 한 번도 미리 재수할 거야 미리 엔수할 거야 를 결정해놓고 공부를 해서 성공한 학생을 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그건 멘탈이 틀려먹은 거거든 멘탈이 틀려먹은 거라고 내가 맨날 하는 얘기 있지 미리 포기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나쁜 버릇이라고 그거는 공부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문제가 돼 뭐 조금만 어려운 일이면 미리 포기하고 괜히 도망가고 그거 진짜 나쁜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미리 재수할 거야 하고 나는 성공한 적으로 이론상으로는 맞지 지금부터 재수할 거야 그러면 365일에다가 50도 400일 넘게 남았네 400일 동안 빡세게 하면 그래 의대 가겠지 서울대 가겠지 그러나 그렇게 하고 미치듯이 열심히 400몇일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잖아 그냥 마음만 안정하고 그래 그러면서 내년 꺼리 짜고 아 내년 어떻게 공부할까 내년에 뭘 들을까 뭐 이러고 앉아있는 거 아니니 그거 진짜 저게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야 알았어? 혹시 N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성공하냐면 하란 얘기 아니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남은 50여일 동안 내 에너지를 최대로 끌어올려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미친 짓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가지고 점수를 올릴 때까지 올려보는 거지 그런 미친 공부를 해보는 거야 그리고 수능을 딱 봐 그러면 아 하고 그 점수를 받아들이고 그 에너지와 그 느낌으로 다시 재수를 결정해서 미친 듯이 해야지 그럼 성공해 재수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의대를 갔어요 하란 애들 봐봐 걔가 미리 재수해서 왔다고? 아니 걔는 그 전년도에 가고 싶어 미친 듯이 했을 거야 그리고 그거를 거기서 만약에 실패했다면 내가 왜 실패했지를 다시 돌아보고 그 에너지를 갖고 더 열심히 해서 결국에 점수를 더 올려서 의대 가고 서울대 가고 연구대 가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이 남은 50여일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아니 최선의 좋은 공부법과 공부 방향으로 성공으로 이끌어 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전에도 한 번 했던 얘기인데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 내려놓음이 필요해 마음에 내려놓음 결국에 내가 지금 앞에 서두가 엄청 길었지만 왜 불안감이고 왜 걱정이 오고 왜 답답함이 오고 나는 지금 5등급인데 나는 지금 6등급이고 나는 지금 내 위치는 여기인 거 내가 알아 인정하기 싫어도 난 알아 근데 내 목표가 저기 있으니까 문제 아니야 나는 지금 5등급인데 2등급은 받아야겠어 1등급은 받아야겠어 아 그런데 공부는 안해 공부를 해야 오른다는 건 아는데도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고 한 장으로 팔짝 뛰는 거 아니야 걱정되고 맞아? 그치 그래서 내려놓음이 필요하다고 아 쌤 포기하라고요? 아니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좀 편안하게 그래 그래 내가 공부 안 했으니까 이 모양이 이 꼴이 돼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어 그래 그러나 남은 50여일 만큼은 일단 열심히는 해보자 할 수 있는 건 한번 해보자 단순하게 딱 몇 가지만 정해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러지 말고 딱 몇 개 예를 들어서 수학이다 그러면 뭐 김성호 선생님 내가 얘기할게 그냥 불직파 총정리 해줄 거니까 불직파 기출 백제 기출 그래 나 요것만 더 욕심 안 돼 일단 일단 요것만 완벽하게 조금 더 욕심나면 뭐 엔제도 한번 해보고 모의고사 좋은데 일단은 요것만 뭐 국어는 뭐 영어는 뭐 해서 일단 몇 가지만 딱 요것만 일단 해보자 결과는 하늘에 맡기자 뭐 몇 등까지 가야 돼 이러지 말고 갈 수도 있잖아 그래 이렇게 얘기할게 야 지금 시점에 5등급인데 수능날 1등급 받는 학생이 전국 40만 수험생 중에 작년을 한번 얘기해보자 작년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쌤생각에 한 명 정도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치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진짜 그날 뭐 신내려가지고 막 찍은 게 다 맞고 해설에든 뭐든지 간에 지금 현재 5등급이었는데 수능날 1등급 또는 2등급 받은 애가 한 명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뭐 목숨을 걸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런 가능성이 요만큼은 열려 있으니 근데 그거 해야 돼 라고 하면 사람이 완전히 무슨 우울증 환자가 되고 이상해지는 거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그래 내가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신우지 말고 그냥 남은 50여일 일단 열심히 그치 몇 개 단순하게 몇 개만 딱 정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루에 뭐 17시간 해야 돼 10시간 해야 돼 이러면 못하는 거야 그래서 공부도 정말 딱 이렇게 하자 하루 내 공부시간 뭐 초시계로 재서 한 5시간 정도 내 공부시간 아니 뭐 이것도 많다 그러면 3시간 그러나 내가 이 3시간을 어기면 나는 진짜 미친놈 이 정도 느낌 이건 내가 무조건 찍힌다 너무 과도한 계획 말고 그렇게 그래도 남은 50여일 정도는 성실하게 한번 가보자 성실하게 가보자 그리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이거 어때? 여러분 이게 지금 최고 지름길이야 정말로 내가 진짜 9평 때 뭐 5등급 6등급 받았는데 수능 때 2등급 받았어요 1등급 받았어야 하는 애들 꽤 봐 내가 저번에 9평 끝나고 돌파력 퀘스트 해가지고 수능 적어도 2등급 뚫어봅시다 해가지고 올렸었거든 정말 많은 아이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그중에 지금 열심히 하면서 막 슬럼프가 오고 걱정이 돼가지고 나한테 막 이런 상담길들이 지금 오는데 내가 얘기할게 정말 꽤 많은 애들이 올려 얘들아 올린다고 진짜 올리는 거 봤는데 올려야 돼 안 올리면 나 큰일 나 이러면 못 올려 내가 말했잖아 세상에 제일 매력 없는 게 집착하는 거거든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유지만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봐봐 집착하는 것처럼 매력 없는 게 어딨니 그리고 누가 매력적이야 뭐 될 대로 되라 상대방은 되게 힘들겠지만 엄청 매력적이잖아 모든 일이 진짜 그렇다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그럼 될 거 같아 아니 안 돼 잘 근데 뭐 될 대로 돼 난 모르겠다 난 그냥 내 갈 길 간다 마이 웨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 알아서 봐 수능 점수가 아휴 뭐 모르겠다 난 그냥 남은 50여일은 최선을 다 하란다 성실하게 그리고 결과는 그냥 하늘에 맡긴다 해봐 그럼 마음도 편안해져서 시험도 더 잘 볼걸 그리고 수능 날 여러분 최고의 점수가 다 올 거야 진짜 알겠어 이거 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자 이제부터 오늘부터 어디 가서 막 이거 될까요 안 될까 확인 받는 거 그만 그만 또 미리 재수할까요 라는 생각은 진짜 나쁜 생각 큰일 날 생각 알겠어 그건 절대 한 말 안 되는 거야 미리 할까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절대 성공 못해 멘탈이 틀린 거라고 말했어 그건 아니고 남은 50여일 동안 묵묵히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몇 가지만 딱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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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불직파 기출백제 불꽃포테넨제 요거만 또 뭐 요런 식으로 몇 개만 딱 정해놓고 내가 이것만 딸딸딸딸 외우고 들어가야지 국어도 뭐 영어도 뭐 탐구도 요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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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으로 마지막까지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너무 욕심돼서 하루에 17시간 뭐 10시간 15시간 이런거 하지 말고 뭐 그렇다고 뭐 조금 하고 놀란 얘기가 아니라는 건 아시죠 오히려 17시간 해놓으면 한 시간도 공부 안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 그렇지 막 부담이 있어서 막 걱정 근심만 와 그러지 말고 한 5시간 그래 이거 하자 5시간 이상 그러니까 이건 못 지키면 나 이제 사람도 아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탁 심플하게 알겠어 심플 알겠어 미친 듯이 심플 몰라 어 알겠니 그렇게 한번 남은 기간을 열심히 달려봅시다 알겠죠 이번 주말도 정말 열심히 하는 거야 알았어 어 정말 열심히 어 막 미친 듯이 17시간에 이 열심히 말하는 게 아니야 성질하게 그래 열심히 라는 표현 보다 내가 이렇게 말게 성실하게 한번 해보자 성실하게 알겠죠 성실하게 수험생 답게 한번 임해보자 알겠니 미소 잃지 말고 그 다음 얼굴 표정도 밝게 한 50여일 끝나고 나면 수능 끝나네 그러면 너무 신나잖아 클럽도 가고 클럽 미안합니다 저기 어 뭐 여행도 다니고 재밌는 넷플릭스도 보고 얼마나 세상 얼마나 많아 하고 싶은 게 신나는 거 너무 많거든 그거 즐길 기대로 기대로 기대감으로 남은 기간을 성실하게 달려봅시다 알겠죠 여러분 옆에서 선생님도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며 좋은 컨텐츠 제공하며 끌고 갈 테니까 어 여러분 믿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 알겠죠 여러분 꼭 점수 잘 받을 거니까 걱정말고 오케이 네 그럼 여기까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그러면 또 다음 퀘스트에서 또 만나요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